왕마 요기들이 나왔다 가던데 어디 간 거야? 아우 어디 갔지? 아우 안녕하세요. 나오기만 해봐라 타이거클럽 힝힝힝힝힝 이렇게 혼내줄거야 아우 근데 왜 이렇게 덥지? 설마 후퉁이? 후퉁이 아니 어떻게 알았지? 타이거클럽 맛 좀 볼래? 힝힝 으아악 친구들 도와줘 후퉁이 후퉁 후퉁이 어허 으하하하하 이제 왕마의 시대라고 또 호랑나비 같이 가 후퉁이 유안도다토고 체크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예스 플레이스 무소킹 폭염이부터 볼까요? 네 간다인이 폭염이는 태인이라일 것 같아요 간다인이 들어가면 강력한 요기라는 소린가? 한번 뜯어보자 넷 후퉁 오 와.. 엄청 크다 와.. 포겸이 덩치 봐요 덩치 이야 엄청나게 커요 얘네 무슨 나방같이 생겼는데? 나방 나방 아 이게 불꽃이다 불꽃 얘는 난로 요괴거든요 그래서 불꽃 나오는 모양이 있고 이렇게 뒤에도 불꽃 모양이 돼 있어요 어? 뭐예요? 이거? 아 이거 이거? 이거 빼면은 불이 나올 것 같은데? 어? 불빛나요 어? 불빛나온다 진짜 그럼 한번 뽑을까요? 진짜 요괴같잖아 요괴보랑 비교해볼까요? 어? 그래요? 네 프랭이 나와라 나 불렀어? 응 웅축 오 한 두세 배 되는 것 같은데요? 오 한 네 배 차이 나는데? 왕크 왕크 우시무시 요괴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바로 왕마요괴 너? 진짜 왕크인데? 왕마요괴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 요괴별로 변신했더니 오 있다 불꽃이 오 불 부트는 야구군 같아 아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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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 버렸잖아 파워 패실 때 반짝반짝거리고 많이 좋아졌는데요? 그 다음에 무소킹 진짜 무소처럼 뿌리 엄청 무서운데? 그런데 고래킹과 똑같이 생겼잖아? 누가 나를 부른거야? 오랜만에 나왔더니 부끄럽네 고래킹이 키 큰거 같은데? 어 진짜? 고래킹 너네 형 아니야? 형님 나 진짜 맛있어요 나는 고래 아니야 나는 신나게 부서 엄청 닮았는데요 이거 접어서 비교해 볼까요? 네 이거 뭐야? 진짜 형 아니세요? 혹시 앙호이가 고래 아니에요? 후겸이가 무슨 카드를 가졌을까? 여두구 문! 세풍기 슈퍼 토네이도 오 새로운카드 토네이도 다음은 오! 또 새로운 카드 포기오미 퓨리어스 파이어 내가 나왔다! 이비야! 마지막 카드는 아이시령 아이스브레스 아! 불 꺼! 아이시령 나와라! 아이시령은 누가 테이밍했죠? 아마도 이소베리 테이밍할 것 같아요 아이시령 오! 멋있게 생겼어 열어볼까요? 오케이 아이시령 맞아 그래서 아이시령 같아요 근데 얘도 있고요 얘도 LED가 있나보다 네 해볼까요? 오! 파란색 멋지다 아이스브레스 아이시령 근데 아이시령 벌써 많이 본 것 같은데?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? 이거 뭐야? 깻독에 있는 그 고양이 아니에요? 조금 닮았나? 얘는 잡으면 어떤 모습일까? 아이스볼이야? 아이스브레스 너무 시원해서 얼어버렸잖아 안 되겠다 포겸이를 잡게 오우 살란네 얘네 둘다 불 나오죠? 네 파란불 빨간불 도깨비 같아요 아이시령 카드 볼까요? 네 뭐가 나올까? 아이스브레스 뽕옥타브 어 뽕옥타브 스파크 멜로디 스파크 멜로디 오우 시끄럽게 하는건가 봐 다음 포겸이 필요해 스파이어 으아악 벌써 중복이야 롱롱 아이스브레스 이건 뭐야 옛날 거잖아 으아악 서풍기 어 여기 나찬이 있네요 나찬 서풍기 내 바람을 잊었느냐 섭섭한 선풍기 선풍기를 쓰라고 에어컨 쓰지마 전기 좀 아껴 전기 좀 아껴라고 에어팡이 더 시원하잖아 뭐라고 내 바람맛 좀 봐라 내가 시원하다고 말해 알겠어 시원해 시원해 에헤헤 그렇지 선풍기 좀 쓰라고 근데 너 도깨비 달리 났는데 왜 왜 이리 가 어 진짜 도깨비 같아요 여기 컷 나올거 엽 서풍기 미풍강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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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에 선풍기가 있잖아 아 배바람 나가는거야 엽 포교미 포교미 불쾌지수탄 어 이 불덩어리 맞으면 기분이 나빠진대 으으으 불쾌지수탄 피해야지 아이시령 아이시령 오드룸샤워 오드룸 맞는거야? 아프겠다 아프겠어 뾰족하잖아 오드룸 웁스 다음 친구 나와라 잘텐데 고양이 오 드디어 고양이가 나왔어 근데 진에욕이 꼭 나오고싶어요 장난이요 아 진에욕에도 만나고 싶었었어? 네 에이 진에욕에도 나오지 그러게 어쨌든 캡틴 내 고양 엄청 귀여운 고양이인데 누가 데려갔을까 도깨비단이 있는데요 도깨비단이 오 도깨비단이 테이밍하나봐 악마 요기가 아닌가 여기 갈고리가 있어요 아 요거 요거 갈고리 갈고리구나 와아 나는 해석선정이다 드디어 고양이가 나왔어 히히 신녀들 가만두지 않겠다 엄청 귀여운데요 뒷모습도 멋있는데 날개처럼 보여요 날아다니는 고양이 같아요 날고양이? 뭔가 이상한데 날고양이 근데 어쨌든 엄청 잘어울려 잘 만들었다 이거 한번 요기별로 접어보죠 어 오 오 요기이볼을 변신했는데 오 요기이볼을 더 멋있다 오 여기이볼중에 요기이볼중에 캡틴 내 고양이 제일 멋있는거 같애 캡틴 내 고양이 카운파드 누가 가져왔어? 도깨부지로 캡틴 내 고양 캡틴 핵 요 갈고리로 싸움하나봐요 기호의 목말라 엥 갈증나 엥 피 조금만 줘 아 목이라서 피 달라고 하는거구나 목이 오게 1화에 나왔네 누가 테이밍 한거지? 리안! 아 리안이 테이밍 했구나 뭐하는거야? 목말라 피 좀 줘 뭐가же00 오여어어어어어 목이 때가 빗바람 오른데요 자 이번에는 파워팟 한번 해볼까요?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하기 좋아요 꾹꾹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